아름다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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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뻘물이 나오는구나. 이렇게, 이렇게 살근살근. 그렇지, 씻어. 쫄깃하고. 이렇게. 뻘물이 나오겠다. 이렇게. 그래야 이런. 찌꺼기? 껍덕이도 떨어져. 이렇게. 이제 안 나와. 굴이 싱싱하네. 싱싱해. 아주 싱싱해. 뭐 만드는데? 굴 넣고. 무채. 굴 무침. 굴 무침이구나. 무채를 얇게 썰어야 되는구나. 생채처럼. 세칼 넣은 것보다 손으로 썰어. 잘게. 아, 그게 무슨 액젓이야? 멸치 액젓. 아. 간을 해. 불에다가? 응. 두 숟갈 정도. 이래가지고. 여기도 좀 간을. 소금. 이제. 소금간이 있다. 싱금하더라도 여기도 두 숟갈 정도 해. 응. 액젓을. 응. 그래가지고 이제. 마늘. 굴이. 생굴이 들어가니까. 마늘을 많이 해야 돼. 응. 생강. 생강. 응. 이 정도 넣고. 덥국이 들어갔으니까. 굴은 맨 나중에 섞어야 돼. 응. 고춧가루가. 이거 하나 그자든지. 그래가지고 그렇게 섞어. 응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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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초 같은 것도 들어가네? 아직 안 들어가. 고춧가루. 며칠 두고 먹을 거는 식초 안 쳐. 응. 파. 쪽파. 썰어놓은 거. 응. 이거. 매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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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하나. 두. 세 개. 너. 오. 라. 맛있을 냄새가 벌써 나네? 맞이. 하하하. 그래가지고 굴을 넣어. 응. 굴을. 응. 굴을. 응. 살랑삭 섞어줘. 응. 이렇게. 이제 꽤만 치면 다 돼. 그리고. 좀. 이게 색깔이 흙하다. 뭐. 인제 고춧가루를 여기서 봐서. 이제 더 쳐. 고추장은 안 넣었나보지? 안 넣어. 이건 이따 초장한다고 아, 다른 거 만들려고 퍼 놓은 거야? 응 한 숟갈만 더 넣어야 되겠네 고춧가루를? 응 매콤하게 일단 물이 생기면 이게 길게 지니까 하나만 더 줘 무에서 물이 나오니까 응 맛있겠네 이제 됐어 이제 깨만 치면 돼 이건 쉬어 금방 이건 생채라 깨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참기름 이거는 참기름을 줘 식초 대신 참기름을 줘야 돼 아 식초 들어간 뒤는 참기름 넣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응 또 굴이 생거이니까 참기름 좀 들어가야 맛있어 응 진짜 맛있겠다 응 사큼한 냄새가 나네 이제 됐어 응 간도 맞아 간이 딱 맞아? 맛있어 봐 간이 맞는데 여기다가 소금을 살짝 사야 돼 응 약간 싱겁구나 응 저거 신한가 뭐 이것저거 응 맛있겠지? 근사한데? 굴이 들어가니까 응 진짜 간이 맞아 응 이게 너무 맛있어서 해먹어야지 근데 오늘 아주 시장에 싱싱한 굴이 그렇게 나왔어 응 보기에도 싱싱하지? 응 처음에는 이걸 초장에 찍어먹을까 했는데 병어가 핵감이 나와서 또 샀어 응 고치 응 알겠지 똥 들어있다 세인